자 여기는 수코타이의 숙소 근처가 올드타운 근처고 10분정도면 더우면은 나오는 그런 동계입니다 자 여기 어디냐 바로 수코타이 스트릿 아트 자 여기 수코타이 아트 스트릿에는 이렇게 침착맨 님도 있습니다 침착맨이 이렇게 있죠 수코타이의 침착맨 왜 이렇게 침착맨처럼 그려놨냐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죠 오 여기 거기다 올드타운에 있는 곳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피티로 많이 그려놨어요 여기 무슨 박쥐동굴 도 있답니다 박쥐가 매일 밤 6시마다 출몰 해가지고 여기서 후어어어어 날라다니는 박쥐동굴 우와 자 재밌게 봤죠? 수코타이 옆동네 끝 입구 여기가 지금 역사공원 안으로 들어왔고 선셋으로 유명합니다 일몰로 근데 오늘 구름이 많이 껴서 구름이 많이 껴서 별로 선셋이 강세진 않아요 여기 시장도 열렸습니다 시장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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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앉아서 먹는 데가 있습니다 치킨 맛있다 매우 바삭바삭 왜?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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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유정신가 원래는 빨간 버터리인데 이렇게 이끼가 생겼어요 안에 있는 불상들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손 모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터가 넓어서 수백 개 있어 수백 개 까지는 아니고 수십 개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그리고 우리 여기 다 똑같은 두 개 소금을 마셔보시면 문을 마셔보시면 하 얘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열었나? 아니요. 오픈? 아니요. 내일 오픈? 네 오늘 오픈입니다. 오늘 오픈입니다. 오늘 오픈요? 오늘 오픈입니다. 예요. 오전 오픈? 4일 안에서. 아, 오케이, 오케이 개 빡쳐. 3,4시에 열면서 지금 시간이 6시 30분? 그래 지금 6시 반인데 이렇게 일찍 다닌다고? 이건 말이 안되지 2시간을 장사하나? 아 개빡쳐 개빡쳐서 햄버거 때리러 왔습니다 개빡쳐서 전화시켰습니다 지졌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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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묽은 케첩맛이 나는 그런 케첩소스입니다 햄버거! 햄버거 디졌다! 햄버거 디졌다! 음 개빡쳤습니다 아 목맞아 먹기좋게 배어물어났다 지졌다! 햄버거 하나 먹을런 데 배부른다고 하는데? 탈릭대 치킨이 두 종류구나 하나는 윙 하나는 닭가슴살 같이 생긴거 동남아 치킨 냄새가 나는구만 소스가 치토스 맛이 나길래 매콤새콤한 맛입니다 치토스 맛이 나요 매움과 새콤함이 많이 추가된 맛이에요 이게 치킨이지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코타이에서 이제 치앙마이로 올라가는 날입니다 이제 치앙마이로 완전 올라가기 전에 파라모터라고 패러글라이딩과 비행기를 합쳐 놓은 듯한 그 배그에 보면은 모터 글라이드 있잖아요 그런걸 합쳐 놓은 듯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타고 치앙마이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라모터 타러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방금 파라모터를 타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길을 못찾아서 헤매다가 이쪽에서 이제 타는 것 같고 제가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옷도 줬어 자 대충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조종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목걸이 또 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줍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거지? 네 오케이, 싯? 네 그냥 펀고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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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가봐 나도 잘 준비를 다 했고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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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유니폼에 넣지 않는다 네! 너는 필요없다 근데 그냥 비디오라고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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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도 이제 또 타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대기하고 있길래 나는 이렇게 여기 직원 같은 사람인가 했는데 직원이 아니라 여기 또 손님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치앙마이 근교에 있는 플라이존이라고 이렇게 배그에서 나올 법한 그 파라모터라는 거를 타는 겁니다 그런 걸 탈 수 있는 스팟이고 가격은 뭐 한 2,700 바트? 15분, 20분 해서 2,700 바트인데 13만원? 뭐 이 정도 가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남아가 아니면은 이런 걸 언제 타보나 또 다른 데서는 매우 비싼 가격에 타겠지? 싶어서 이걸 타봤고 캐 재밌다! 아 간다! 오와우! 마보함 다 같이 날아주는 화보 아 공백 네! 감사합니다! Leafs 또 다른 시항마이 에스포트 시항마이 에스포트? 다른 곳? 네 이건 에어플레인? 이건 파란모터? 미얼 에어플레인 작은 에어플레인 작은 에어플레인 아 저런 이렇게 경비행기 탈 수 있는데도 있다고 하네요 작은 에어플레인 오케이 고고고 아 좋다 여기 아 저는 이렇게 지금 파란모터를 타고 이제 시항마이로 넘어갑니다 시항마이 넘어가면 저녁쯤 될 것 같아요 아 재밌었다 여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진짜 이거 재밌어 보여가지고 내림 와 풍경 좋구만 예 이 달리는 자동차 도로 옆으로 마을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가끔씩 있다 가끔 근데 고럴때 여기 유교가 있더라고 자 지금은 마치 마치 틈이라는 불상 앞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이거 기도하고 있네요 이렇게 좀 큰 불상인데 아내는 너무 기도를 하고 있어서 갔습니다 저 어떻게 모르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